강해질거다. 지켜야 할 사람이 있거든. 고려는 결국 뒤집힌다. 그때 나는 그 중심에 설거다. 빼앗을 거다. 그게 너를 등지는 길이더라도. 옳지 않으니까 그래서 발끈하는 거다. 가질 거다, 힘. 그 힘 가져서 누구도 잃지 않게. 서면 그저 땅일 뿐이나, 걸으면 길이 된다. 조선이 태동하던 그때 그들이 있었다. 나의 나라. 서라한 적 없다. 서지 말라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. 저의 나라. 그지 말라. 고마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